한국인간선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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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제 아까 산하언니가 했던데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다들? 그냥 잠깐만 켜봤어요 아 지금 꽤 늦었구나 시간이 헉 몰랐어 자고 싶다 잠이 안 와요? 오늘 오늘 아까 뮤직스테이션 일본 생방송 tenho 지금부터 어 갑자기 졸리네? 시간을 확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졸린 건 뭐죠? 뭐지? 이거 제가 중학교 때 기가 따져가지고 진짜 잘 만들 나 쿨걸이라고 써있어 근데 손 너무 묻었어 디테일이야 원래 이런 해먹고 다 했어 진짜 튼튼해요 아직 아 스키즈 신곡 스키즈 너무 귀엽게 잘 찍었던데 눈이 안되지 눈이 안되지 더너 비비아 인데요? 아.. 후.. 음.. 아.. 아.. 아 그 막 눈 내리는 장면 저희가 다 같이 막 이러는 거 그게 가짜 눈이다 보니까 약간.. 뭔지.. 뭔지는 모르겠는데.. 아.. 힘들하고 조금 힘들었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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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보여줄 게 없네 이거는 제 앞머리빛 이런 거는 앞머리가 아직 짧다 보니까 세수할 때 집어넣고 아니면 뭐 바른다거나 얼마 전에 CD를 되게 많이 샀어요 이거는 산 지 좀 됐는데 어? 이건 설명했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킹코리의 재즈 앨범 두 개나 들어있는 거 베스트 모스트 페이머스 히츠 송이 들어있는 그리고 시네마 파라디스 이거는 제가 아직 영화는 안 봤는데 이 커버가 너무 예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안에도 예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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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제가 너무 좋아한 레이디가가 와 재즈게 거의 거장이죠 토니 밴의 콜라보 앨범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안에 사진도 들었고 막 이래요 약간 그냥 cd보다는 좀 더 비싼 패키지 그런 패셜 앨범인데 막 이런 사진도 들었고 너무 예쁘죠 저는 cd 모으는 걸 좋아한답니다 최근에 산 cd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2 분 아 컨셉도 빨리 하고 싶다 여기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찍어볼까 괜찮은데요 나중에 올릴 수 있겠지? 나중에 현랑이를 올려볼께요 이렇게 찍는 거 되게 느끼다 됐어 얼른 컴퓨터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도넛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쩌다가 이 핀을 저희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, 아케인 너무 재밌었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제 씻고 또 내일을 위하여 자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요 너 너무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요? 피곤해요 눈이 피곤한 것 같아 지금 저와 모호원이 열심히 여기서 밀고 있는 거 바이 안녕 굿나잇 어제 영상통화하는 것 같아 안녕